유아 유럽팬 분 여러분! 듀듬 원하메? 블락끈! 안녕하세요 블락끈입니다! 자 정군! 질문! 네 저희가 독일 팬분들에게 질문을 받아봤어요 유럽에 저희 팬들이 그렇게 많대요 두려워? 예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유럽팬 여러분들은 이제껏 한번도 콘서트나 활동이 없는 많은 나라에서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음.. 신기하겠네요 지금 문제제공군께서 어디예요? 지금 예상대로 해외팬들이 국내 팬들보다 많대요 그렇죠 어디나 가세요? 저희가 예상은 한 가지 못했어요 데뷔할 때 한국 팬분들이 먼저 형성이 됐고 이렇게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저희 해외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로도 이렇게 맨션을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회사에 먹을 것까지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정말 저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해외팬들 그리고 유럽팬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일아만 떠오르는 생각은 유럽보다 떠오르는 거죠? 맥주! 초세지! 디어! 제2맥주! 알록! 독일! 중국! 프리미어리군! 델리! 바이킹! 박수! 박수! 세 번째 브라지의 음악으로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음악으로 성취하고 싶은 점 솔직히 아주 쉽게 프로 회차 나가자면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제가 만약에 탑스타가 된 거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꽁꽁 사매고 지하철 딱 갔는데 지하철 딱 갔어요 그 앞자리에 있는 소녀가 제가 만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 정말 꼭 이루고 싶습니다 네 다음 그룹 내에서 의견의 조화나 타격증을 찾는 건 어려울지 서로 가끔 의견 당장은 없는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리더로서 리더로서 정말 머리가 많이 컸어요 애들이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했고 방금 전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데까지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걸려요 자기들이 잘난 겁니다 네 그걸 내가 끌어먹느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항상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해내고 숙소에 들어와서는 저는 이제 알죠? 어머니들 밥 자기 새끼들 밥 다 차리고 이러고 밥 먹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밥 먹습니다 제 이름으로 밥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지코는 엄마의 마음으로 멤버들을 보장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은 따라 주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갈게요 네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는 어떤 음악을 듣는지 혹시 국제적으로도 포함해서 같이 일하고 싶은 음악이나 예술가가 있다든요 전 같이 일하고 아 최근에 듣는 음악은 Jay-Z의 Incarnate Waste to You The Voice to You What's the Throne 앨범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Lil Lane의 How to Love이라는 곡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Frank Ocean 앨범들 자주 듣고 Frank Ocean 가장 같이 일하고 싶은 아이돌군중에서는 CM O2 세 난 하루를 듣고 했는데 과학 LMF의 이거예요 Party Rock Anthem 어 저는 요즘 월스토어를 위하자라서 이렇게 옛날에 비잖아 비퍼레 네 음악인으로써 가족이나 친구들과 할 시간이 적거나 개인의 삶에 침해를 받는 건 없는지요? 혹시 가끔 다른 삶을 꿈꾸지는 않으신지요? 피오칭 소개가! 네, 그러면요. 글쎄요,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활동하고 바쁘게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랑 놀고 싶기도 하고 놀러 다니면서 소품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PC방이나 볼링장, 당구장 이런 데도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게 제가 바래보고 하고 싶어 장르의 희망이고 꿈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선 아직까지 그런 생각 안 하고 좀 더 잘되면 그런 생각을 몰래 도망치거나 한 번 데뷔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왔는데 누가 가장 도움을 줬을까요? 저에게요? 그거 이제 재호 형이! 어떤 도움을 줬나요? 누가 어떤 도움을 줬나요? 네, 재호 형.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건 다름 아니라 지코입니다. 네, 저희 지코는 언제나 복생을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들려. 네. 봤어 한 번. 저는 그냥 그 블라크 여러분들이 망쳐놓은 밥상에 행주 한 번 이렇게 닦았을 뿐인데 망쳐놓은 밥상에 가능한 새롭네요. 다음번 가시죠. 어딜 가든 항상 가까이 드는 다음번에 부족 같은 거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우. 정말. 부족 같은 게 아니죠. 저는 항상 단속에 제이수 보겠습니다. 제이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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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렸을 적 되고 싶었던 꿈은 제이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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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들고 싶다면, 턱 들어가기, 다리 길이 늘리기, 앞머리 자랑이 앞머리 자랑이 혹시 알부지 있으시면, 도움납시다 앞으로의 미래 계획은? 저 유건이가 미래 계획은? 저희 앞으로의 미래 계획은요 지금 열심히 지코가 밤새해가면서 곡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밤새가 와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밤을 새서 녹음을 했고요 더 좋은 곡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코가 마지막으로 유한텐들에게 한마디 하시면 끝내시죠 네, 해외팬이신 여러분들, 저희 유럽팬 여러분들 저희가 꼭 유로로 이제 돈으로 환전하고 가서 아, 잘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유로 유로 다 사고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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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